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라고 하셨죠. 네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김건희가 8천만 원짜리 공연을 지 혼자 봤다고 하죠. 8천만 원짜리 공연을 지 혼자 봤다기보다 지 혼자 공연을 보려고 8천만 원짜리 공연을 억지로 끌고 온 거지. KTV가 국정방송이라고 그러죠. 국정방송에서 그동안 안 하던 국악 공연을 일부러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8천만 원 들어 됐잖아. 그걸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김건희 혼자만 딱 갔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주한 외국 사절까지 초청하는 그런 음악회 공연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한 외국 사절들 외교 사절들 다 취소됐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래놓고 지는 공연을 떡 해. 그리고 지원자가 다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저께 공개된 기사였습니다. 이거 쉴드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지원자 공연을 봅니까? 우연찮게 우연히 틀렸을 뿐이다. 아이고 어지간히 우연. 이놈의 김건희는 맨날 우연 아니면 맨날 잘 모르는 사람이고 맨날 허풍이고 뭐 그래. 뭐 걸 지하고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언론이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를 쉴드 쳐주고 있는데 쉴드도 좀 그럴싸하게 치든가 아니면 그러면 작작하든가 그런데 뭐라고요? 김건희가 혼자 국악 공연을 본 것은 국악사랑이랍니다. 국악사랑이랍니다. 국악사랑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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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공연하는데 자기가 찾아간 거래요. 이 공연이 딴 데 산 데가 아니에요. 어새다 청와대에서 한 거예요. 솔직히 찾아갈 사람도 김건희 말고는 없죠. 한밤중에 행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국악사랑이면 이걸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널리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의 홍보 활동으로 쓴 컨텐츠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유튜브에는 안 올렸어. 어디에 올렸다? KTV 자체 홈페이지만 올린 거야. 이 귀한 거를 8천만 원씩이나 드려가지고. 뭡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고? 국악사랑이랍니다. 아니 솔직히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판인데 우연히도 아니고 국악사랑이었어? 하 근데 진짜 이래서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이거 나왔죠. 8600만 원 드린 공연 녹화. 무관중이라더니 김여사 관람. 관중들 아무도 못 오게 해놓고 김건희 혼자 봤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뭐였다고? 주한 외교사절들이 공연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주한 외교사절들 다 보냈대. 뭐라고? 취소됐어요. 그거 안 왔대잖아.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정부사나 KTV가 부산엑스포 유치 열망을 알리겠다며 지난해 청와대 관저들에서 처음으로 국악공연을 녹화했습니다. 처음으로 녹화했대. 청와대 관저들에서 공연 한 차례에 KTV 사상 가장 많은 8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방송국 측은 프로그램 녹화를 위한 공연이라 관중 없이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누구? 김건희. 이거 쉴드가 가능한가요? 쉴드 불가능이잖아. 할 수 있는 쉴드는 기껏 해봤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경제니 문화일보니 이 참 저질신문들은 뭐라고 했느냐. 무관중 국악공연 김여사 관람 사실이 아니야. 문체부 무관중 공연의 김건희 관람 보도는 허위. 얘네들도 그냥 문화체육부 얘기를 그냥 코 터다가 따온 거지. 지들도 부끄러운 줄 알았던 거야. 지들도 쉴드가 안 된다는 거 알았던 거야. 그런데 이 직후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뭐라고? 뒤늦게 알려진 여사의 무각사랑. 젊은 국악인들 깜짝 격려. 깜짝 격려래. 깜짝 격려하려고 거기까지 갔대. 무관중 공연이 아니라 깜짝 격려였대. 국악사랑 젊은 국악인들 격려하러 간 거였대. 하, 진짜. 입. 아, 참나, 진짜. 야, 참. 아, 이거. 이렇게도 빨아주는군요. 참 똥꼬 헐겠다. 똥꼬 헐겠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사를 읽어볼게요. 파이낸셜 뉴스 김학재 기자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젊은 국악인을 격려하기 위한 녹화 현장에 깜짝 방문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 문재인 정부에서 맥이 끊겼다가 7년 만에 부활한 KTV 국악방송 녹화 프로그램 현장에 깜짝 방문했던 것. 평소 국악에 관심이 많던 김 여사가 어렵게 재개된 국악방송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는 부문이다.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주옥 같은 기사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왜 문재인 정부에서 7년간 맥이 끊겼다. 이딴 개소리를 하냐고. 예, 이거는요. 기자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거고. 이쯤 되면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지 이거. 국악공연에 왜 맥이 끊깁니까? KTV 국악공연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공연은 실내에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밖에 왜 나갑니까? 결국에 부산엑스포 홍보 예산을 김건희 개인 문화생활에 유용한 건데 그거를 국악사랑이라고 지금 희한하게 포장한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간 돈이 8천만 원이 넘어요. 아니 저는 일단 제일 의심스러운 게 8천만 원씩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관중 없이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료 공연을 하는 한이 있어도 무료 공연을 하더라도 관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술인들은 관객이 없는 거 무척 힘들어해요. 아무리 TV로 촬영을 한다고 해도 관객 없이 공연 진행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관객과의 소통이 있어야지 공연이 제대로 된다고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방송 녹화를 하는 것도요. 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소수의 관중이라도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 대규모 관중이로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 200명 정도는 놓고 해. 관객이 있어야 공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객 없이 어떻게 공연합니까? 솔직히 아무리 녹화를 위한 공연이었다고 해도 저 관객 없이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관객 없이 공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녹화를 하려면 보통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에 집중하는 데 약간, 관객들이 공연에 집중하는 데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공연은 입장료를 대폭 낮추거나 초대권만 뿌리거나 합니다. 하지만 관객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관객이 있어야지 공연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공연이 잘 돼야지 녹화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석을 가득 채우지는 못하지만 객석 앞쪽은 어느 정도 채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동상이에요. 더군다나 8천만 원씩이나 돈이 들어갔다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프로그램 녹화하는데 8천만 원씩이나 돈이 들어갔다는 것도 웃기고요. 두 번째,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공연에 관객이 없었다는 것도 웃깁니다. 짠, 공연 그래도 관객이 한 100명 정도 있었다면 막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아니였어, 없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공연은 없어요. 여기 공연 혹시 기획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공연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 공연은 없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젊은 국악인들 깜짝 경력? 이건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겁니다.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죠.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이런 놈이 기자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뻔뻔스러운 김건희보다 더 뻔뻔스러운 기자 아닌가요?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파이낸셜 뉴스 이 회장이 그렇게 김건희, 윤석열한테 껌뻑 죽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하나 보네요. 참 참 나락골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파이낸셜 뉴스 얘네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소한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지랄 방정 떨지 않았나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개지랄 방정 뜨면서 욕하지 않나요?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드를 친다고? 이런 사기꾼 새끼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들을 없애야 돼요. 경제지들 다 없앤다는 목표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얘네들 광고 광고를 막을 것도 없어. 광고랑 기사랑 바꿔먹기 하는 거 이 기사 내려줄게 광고조 이 광고주면 이 기사 올려줄게 이 기사를 썼으니까 광고조 이렇게 광고랑 기사랑 바꿔먹기 하는 거 이것만 제대로 단속하면 게임 끝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기사랑 광고를 왜 바꿔먹기를 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걸 안 된다고만 딱 해도요 경제지들 다 죽습니다. 3분의 2는 죽을 거예요. 저는 언론 개혁을 하려면 KBS, MBC 같은 공영방송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이 경제지들, 썩어빠진 경제지들 기사를 바꿔먹기 하는 경제지들 얘네들을 처리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 처리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언론 개혁 없습니다. KBS나 MBC 아무리 잘 만들어봐 법 잘 만들어봐 경제지들이 완전히 얘네들 KBS, MBC 포위해가지고 일제히 떠버릴 텐데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제간이 없어요 경제지들은요. 경제지들은요. 조선일보가 한마디 쓰잖아요. 다 따랐어. 조선일보의 리피터들이야 리피터들 팔로워들이야 팔로워 조중동의 팔로워들을 일단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언론 개혁을 해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사랑 광고랑 바꿔먹기 하는 거 요것만 못하게 해도 돼요. 자 자꾸 오늘 제가 핏대를 올리는데 진정하시고 물 좀 마시라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휴 예 한숨 좀 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